맹자에 나온 글이죠 위선자들의 비판 요즘 사회의 위선자가 한둘이겠습니까 우리도 안 돼야 되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한번 보세요 들으면서 나 자신도 점검해 보고 사회의 리더라는 사람들 중에도 위선자들이 많으니까 돌아보고 향원이라고 그러죠 유교에서는 향 시골 고울에서 원 착하다는 사람 그 동네에서 제일 착한 사람 라고 소문난 사람 마을에서 공손하고 착하다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인데 제일 싫어요 공자님 맹자님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보시면 향원은 인생의 목표가 이래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세상을 이어하여 남들이 좋다고 하면 옳을 것이요 그러니 홀로 자기 길을 가겠다 이렇게 살지 마라 이거죠 양심을 지킨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은밀히 세상에 아첨하는 자가 바로 향원이다 세상에 사실은 아첨하고 있다 인기 관리해 가면서 미담 제조해 가면서 적절하게 자기 이미지 관리해 가는 사람이 향원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자 만장이 맹자의 제자 만장인데요 그런데 좀 듣기에는 그렇잖아요 한 마을에서 모두 공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인데 그런 가는 곳마다 다 어디 가도 공손하게 잘 할 텐데 왜 공자님께서는 덕의 도적이라고 하셨나요 도적놈이라고 했어요 덕의 도적놈 양심의 도적놈 양심을 코스프리하고 다니니까 양심의 도적놈인 거예요 악당은 아예 악을 드러내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오히려 각성시켜 주는 게 있는데 이건 늑대가 양가죽을 뒤집어 쓰듯이 양심으로 가장하고 다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질이 더 나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교란시켜요 양심인 척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뭐가 양심인지 그래서 성인들이 오면 그 시대에 이런 위선자들을 찾아내서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공격했죠? 바리세파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 지금 이 향원의 목표가요 소피스트 중에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다 인간한테 유리하면 선이요 인간한테 불리하면 악이다 이런 소리랑 똑같아요 내 평판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 도움이 안 되면 악인 거지 세상에 선악이 어디 있어 내 기준이지 이런 식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 이 관점들이 그래서 저기 바리세파도 자기 기준에 천국을 정해놓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천국에 자기가 가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의 없이 우리끼리 율법 지키면 천국 가는 걸로 하자 하고 자기들끼리 천국 가는 법을 만들어서 공유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지들도 못 가고 남들도 못 가고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비판을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공자님도 덕의 도적이라고 제일 욕한 사람이 하필 위선자들이었다는 거 이거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니 공자님 뭐 지금 예수님 다 소크라테스 4대 성인들이 위선자를 욕하고 있는데 공자님께서는 왜 덕의 도적이라고 하셨나요 맹자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아 이 향원들은 정말 어려운 존재다 비난하려고 해도 들출만한 것이오고 딱 보면 애들이 진짜 이선자인데 워낙 일반 군자들보다 더 미담을 제주하고 다니니 딱히 비판하려고 해도 또 증거 잡기가 쉽지 않고 일반인들은 속는 거죠 꾸짖으려고 해도 꾸짖을 것이 없다 아 이게 분명히 아닌데 과정을 워낙 잘하니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거 증거 찾기가 그 겉에 보여주는 것들은 그럴싸한 것만 보여주니까 그거 가지고 비판을 하면 일반인들도 납득을 못 하잖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왜 그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뒷조사로도 해서 캐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전에 그래서 타락하는 풍속 근데 하는 짓이 보면 타락하는 풍속에 동조하고 더러운 세상에 영합해요 시대가 이렇다 하면서 시대가 타락해 가는 것을 바꾸려고 안 하고요 거기에 같이 갑니다 자기 평판만 신경 쓰니까 이 시대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랑 함께 가면서 거기서 또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있는 거죠 타락한 풍속에 동조해 가지고 더러운 세상에 영합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뭐죠? 다들 막 돈에 환장했을 때 자기도 돈에 환장했어 다들 부정부패 할 때 자기도 부정부패 하되 그럼 거기서 끝나면 차라리 구별이 쉬운데 어때요? 거처함이 충직 성실과 비슷함이요 꼭 군자같이 군단 말이에요 이게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생태계를 교란하는 거예요 양심이 아니고 욕심은 욕심대로 다 챙기고 속에는 근본적으로는 욕심이 꽉 차 있으면서 겉만 계속 포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청년 결백과 행실이 비슷해요 남이 볼 때는 일반인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만 해 이런 사람한테 막 몇 억 갖다 줘도 사양합니다 왜 100억을 노리고 있거든요 일조를 노리고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남이 보면 되게 청념해 보여요 진짜 큰 걸 바라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멀리 보고 수를 둡니다 이미지까지 다 만들어 가면서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이 상대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덕의 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보면 꼭 저게 덕인 줄 알 테니까 그럼 덕을 흠쳐간 거잖아요 이게 도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양심을 못 알아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세상에서 이득을 취하면서도 겉은 꼭 결백한 것처럼 가끔씩도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청념해야 하나 할 수 있는 짓들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하나만 봐서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니 남들도 인정해 주고 스스로도 옳다고 여겨요 내 삶의 방식이 제일 훌륭하다 예전 군자들처럼 가난 안 빈 낙도니 가난 속에서 편안하다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이득을 다 취하면서 겉만 군자연하면 군자들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도 옳다고 여겨요 자기 삶의 방식이 그래서 그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함께는 유학의 도를 닦을 수가 없다 성인이 되는 길을 걸을 수 없다 이 사람들하고는 군자의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덕의 도적이라고 하는 거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비슷하되 그릇된 것을 미워한다 라고 하셨다 공자님이 오주 가면 사이비라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사이비가 유사하나 그러나죠 유사한데 그러나 아니다 유사한데 아닌 것을 미워한다 가라지가 미운 것은 벼의 싹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며 그래서 가라지가 미운 거다 유사한데 아니니까 말이 교묘한 것을 미워하는 것은 정의를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다 자기 욕심을요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양심적인 것처럼 포장해버리면 이게 정의를 어지럽히잖아요 유사한데 아니잖아요 솔직히 욕심에서 나온 말 아니에요 말만 잘하는 주둥이를 한문을 번역하면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돼요 말만 잘하는 주둥이를 미워하는 것은 진짜 입을 미워하는데 주둥이를 미워하는 것은 신의를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며 말만 잘하는 게 왜 밉냐 가짜잖아요 말만 한 거지 진짜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아니니까 그게 신의를 깨니까 두려운 거다 여러면서 심지어 자주색이 미운 것은 붉은색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다 자주색이 뭐 이렇게 미워하는 색은 아닌데 아무튼 또 그 시대 문화니까 이건 이것대로 들으시죠 자주색이 미운 것은 붉은색 순수한 색을 오염시켰었다 그러니까 붉은색 같은데 아닌 거 그 색으로 지금 자주색을 얘기하는 거 붉은색 같은데 아닌 색 그게 미운 거다 향원은 자기 애고만 만족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향원은 향원이 미운 것은 덕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다 덕은 자기 양심 만족을 위해 이렇게 실천하는 건데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향원이 덕스럽다는 말을 들어버리면 덕을 훔쳐간 거잖아요 그래서 덕의 도적이다 덕을 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을 망쳐버린 거죠 뭐 훔쳐갔다는 거는 그래서 군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선자 많을 때 저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가요? 군자 보살들은 이렇게 위선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위선자를 비판 안 할 수 있나요? 공자님, 예수님, 소크라테스 드러난 사람들만 해서 얘기해도 다 날을 세우고 비판했어요 제일 세게 욕한 경우가 다 위선자를 향한 경우입니다 예수님, 독사의 자식아 그럼 독사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자식아 뱀의 자식아 이 소리는요 최악의 욕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아 천국 가겠다고 고상하게 옷 입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말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저기 이스라엘 가면 그 유대인 제대로 갇혀 입은 양반들 보셨나요? 그 성경에 묘사된 분들이 그래요 저기 뭐 저크리스도가 오면 이마에 도장받고 팔에 도장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인들이 여기다 상자 하나를 끈으로 묶어요 상자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팔에도 묶어요 끈으로 묶어요 상자 하나를 그리고 옷은 다 치렁치렁 그 율법에 맞는 옷들도 있고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고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맞추자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세파가 함부로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아무도 예수님이 딱 보고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 가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웬만한 확신이 아니군요 그분들이 제일 하늘나라에 가까워 보이는데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더 몰다는 거예요 천국에 오히려 이 정도 확고한 양심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걸 음해한 바리세파를 욕하는 예수님이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거고 그 향원들을 비판하는 공자님이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소피스트가 더 인기인데 그걸 욕하는 소크라테스 매춘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지식을 그렇게 돈 받고 판매하는 짓거리는 그래서 난 소피스트들이 미워서요 이분은 돈 안 받고 가르쳤어요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까지 돈 받은 적 있냐라고 따져요 소크라테스 변론에 왜? 소피스트들이 하는 짓이 싫어서 돈 받고 지식을 파는 게 싫어서 이분은 돈 안 받아 버린 분입니다 소크라테스 그 정도로 혐오했어요 소피스트들을 이게 그렇게 성인들이 미워하고 혐오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위선자들에 대해서 그 위선자를 사입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이 저희 홍의각당은 계속 뭐 합니까 양심 얘기만 합니다 위선자들이 아무리 창궐에 있어도 양심 얘기해서 지금 국민들 안에 있는 양심 다시 타오르게 하는 거 이거 이상의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위선자 비판 빠 문화 비판 위선자를 옹호해 주는 게 또 잘못된 빠거든요 비판 계속하면서 뭘 전 추구하느냐 그분들 비판해서 후련해지는 게 아니고요 비판해 가지고요 제대로 된 양심을 각성하게 도와드리려는 것 뿐이에요 양심 세력이 커지면 이 땅에 그런 위선자들이 아무리 창궐을 해도 국민들 어지럽힐 수가 없다 왜 국민들이 양심을 알고 똑바로 보니까 저 사람들 위선자구나 하고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만 강의하고 행동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자 말씀 한번 들으면요 우리가 걷는 길이 군자도 맞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 말씀인데 자 이렇게 지금 향원들이 이 덕을 어지럽힐까 봐 미운 거다 그러면서 군자는 뭘 하느냐 불변의 도리 양심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도리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다시 회복할 뿐이다 자기 삶에서 회복하고 남들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불변의 도리가 바르게 서면 한 군자가 양심을 잘 닦아서 불변의 도리가 서면 이 땅에 백성들은 그 양심 회복에 있어서 이건 제 설명이고 백성들은 흥기할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 흥기하느냐 양심 회복에 있어서 흥기합니다 불변의 도리를 알아보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게 진리지 이니지가 답이지 하고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백성들이 흥기하면 이에 사특함이 사라질 것이다 이 나라의 그런 소인배들 위선자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백성이 흥기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군자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내면에서 먼저 양심을 회복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그 양심의 진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백성들 양심을 각성시키는 거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양심의 진리가 다시 인정받고 힘을 갖게 하는 거 그게 백성들이 양심에서 흥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양심적인 안목을 갖게 되면 이 땅의 위선자들이 자취를 감춥니다 왜 그런 짓 하는 게 더 불리하다는 거 아니까 위선자들은 호리피에 민감한 존재들인데 아니 내가 여기서 위선적인 짓을 하고 양심 코스프레를 하면 국민들이 대번에 알아보고 나를 딱 위선자라고 사이비라고 낙인 찍어버린다 그럼 절대 안 하죠 그런지 그렇죠? 왜? 불리하니까 양심으로 안 보더라도 분리해서라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바로 잡혀질 거다 이게 군자식 사고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위선자들이 창궐했어도 그거 신나게 욕한다고 이 세상이 맑아집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양심이 일어나야 맑아지는 거지 위선자가 사라지려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 세상 와야 되는 거고 소크라테스식으로 말하면 진선미 세상이 와야 위선자가 사라지는 거지 소수만 알아도 아직 그건 요원한 얘기고 소수라도 못 알아보면요 일반 국민은 다 따라가요 그 위선자를 다 망해요 소수라도 아테네를 깨우는 등해라고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듯이 소수라도 알아보고 지적을 해줄 때 그 양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될 때 국민들 내면에서까지 회복이 일어나면 오히려 이제 힘이 양심 51% 세상에 와가지고 위선자들이 오히려 소식하기 힘든 풍토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군자나 보살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드리려고 최근에 가져다 놨는데 통 기회가 없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누가 사이비인지 헷갈리시나요? 원체 사이비가 많으니까 혹시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자기 PR의 시대다 그럼 결국 뭡니까? 난 양심적입니다 자소서를 써도 나는 사회가 사회를 제일 중시하고 이 나라 어려운 이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가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갑자기 사이비 위선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위선자를 인정해 주고 위선자를 찬양해 주면 어떻게 거기서 안 나옵니까? 욕심꾼들이 당연히 중생심이라는 게 욕심인데 욕심이 우리가 다 욕심꾼인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고등 침팬지인데 사회에서 양심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무시하고 양심적인 것처럼 코스프레한 사람은 인정해 주면 다 그렇게 하고 다니죠 다 겉은 양심을 쏘아 갖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위선자가 싫다고 말한다고 해도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회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 위선인가부터 고민해야죠 왜 위선자가 싫은가 내 양심은 왜 위선자를 혐오하나 내 안에 답이 있거든요 내 속에 이니에지가 살아있어서 싫은 겁니다 참나의 속성은 죽으나 사나 이니에지예요 이니에지 어긋나는 건요 이니에지 신에 어긋나는 거는 혐오예요 미워요 이게 지금 참나의 속성이에요 양심의 속성이고 양심의 속성이에요 애고의 속성은 탐진치죠 제가 늘 얘기하는 희락 탐욕 욕망이 성취되면 기쁘고 좌절되면요 좌절되면 분노하고 슬프고 탐진치죠 이 근본적인 다 어리석으니까 이러는 어리석은 깔고 이 욕망이 성취되느냐 좌절되느냐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애고 이건 애고의 본성입니다 희노애락은 참나의 본성은 이니에지 동물도 희노애락 똑같이 갖고 있어요 동물하고 인간에게 교감합니까 같거든요 마음이 고등 침팬지의 마음으로 볼 때 같아요 머리가 좋은 거죠 언어화 가능하고 개념화가 가능하니까 머리를 더 잘 굴리는 거죠 기본적 마음은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밥먹다가 너도 먹고 싶냐 그 마음 같이 배고픈 마음 먹으면요 환장하죠 안주면요 환장하나요 삐지고 화내고 잘 풀리면 좋고 오늘 하루 우리 마음 봐보세요 좋거나 삐졌거나 이거죠 좀 털어졌거나 기분 좋거나 저 이제 준우 애기 보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바로 삐져서 바로 웁니다 막 서운하다고 자기 뭐 안 챙겨줬다 그러면 바로 울어요 잘 울어요 그냥 연기인가 뭔가 그냥 울어버려요 그냥 울어버리잖아요 이때 욕망을 채워줘요 또 울면 이제 시끄러우니까 한창 우니까 어 그래 그래 이렇게 바로 웃어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 사이에 계속 꼼수를 부리니까 시간이 걸리죠 아이들은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웃어요 또 황당하죠 우리 마음하고 비교해 보면 동물들은 더 하지 않나요 더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동물 중에도 좀 역물들이 있죠 좀 이상한 애들 머리 쓰는 것 같은 애들이 있지만 대부분 솔직하게 나오잖아요 반응이 그럼 보면 좀 교묘해졌던가 좀 더 솔직하던가 차이지 비슷해요 이걸 갖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희 애도 보면 뭐 바로 화냈다가 울었다가 욕망성취시켜주면 바로 웃고 신나가지고 막 웃고 난리칩니다 이때도 방심하면 안 돼요 바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 순간 또 뭔 조건이 안 맞으면 또 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고가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만약에 준우가 애가 갑자기 먹을 게 생겼는데 확 환장해야 되는데 그 아빠도 배고플 것 같으니까 아빠 드세요 먼저 드세요 이런 다음에 우리가 깜짝 놀라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준우가 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참나가 작동하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양심이 작동하나 애고의 속성으로 돌아가 는 애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면 참나의 속성 양심의 속성이 작동해서 일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모가 이러는 거죠 우리 아이가 혹시 보살의 자재를 갖고 있나 선근이 있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가끔 그래서 오 해서 보면 엄마가 시킨 거고 실망하죠 이게 작동한 게 아니었네 이게 작동했던 거죠 엄마가 협박해서 했던 거니까 욕망의 자재를 피해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 뿐이잖아요 지금 이런 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람 안에서 이 속성이 나온다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심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애들도 그러면 신기하죠 그 안에서 사실은 부처를 보는 거예요 애 안에서 중생심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걸 이럴 때 보는데 이미지가 나올 때 남을 나처럼 사랑할 때 남한테 차마 죄 못 지을 때 나는 편한데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친구가 또 우리 가족이 힘들까 봐 차마 안 할 때 그 겸손하게 나올 때 나 잘났다고 안 할 때 사리 판단을 갑자기 분명하게 할 때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이례성으로 안 그치고 또 나오고 또 나올 때 이게 양심의 속성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애가 눈이 딱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을 때 이때 이제 접속이 됩니다 일단 깨어 있어야 이게 접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할 일은 틈날 때마다 몰라 괜찮아요 지금 또 정신 차리셔 난 나무하미타불이 좋더라고 나무하미타불 하세요 정신 차릴 짓이 뭐라도 참나랑 접속할 나름의 수를 찾아가지고 계속 접속하세요 아버지 하면 접속되더라고요 아버지 하세요 그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죠 현상계의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접속이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접속되면 뭔 일이 일어나냐 참나의 속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기독교에서는 이게 성령이니까 성령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애고의 속성과 참나의 속성이 싸울 때 참나의 속성이 지금 밖으로 흘러나온다 이게 불교식으로 하면 발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이 지금 밖으로 터져서 흘러나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은총이 내 애고에게 주어지면 이 애고가 희노애락으로 탐진체로만 움직이다가 갑자기 애고가 참나랑 공룡을 하면서 참나의 훌륭한 수단이 돼버려요 그 순간에는 꼭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만 희노애락 쓰다가 갑자기 양심에 딱 양심에 벼락 맞은 것처럼 양심에 접속이 돼가지고 수행 안 했어도 가능해요? 아니 여러분 막 방탕하게 살다가 부모님이 큰 병 걸리셨대요 그럼 정신 벼락 맞은 것 같이 안 되시겠어요? 아주 웬만한 망란이 아니면 딱 벼락 맞아가지고 갑자기 막 지금 신나게 나이트 달려가던 중이었는데 마음을 돌려서 뛰어가가지고 어디 아프시냐고 하는 그 순간에는 이 애고가 이니에지의 수단이었나요? 아니면 탐진체의 수단이었나요? 그 순간에는 탐진체 덩어리인 희노애락으로 굴러가는 이 애고가 이때 희노애락의 기준이 이니에지가 돼 버려서 이니에지에 맞으면 기쁘고 이니에지에 안 맞으면 좌절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요 여기 어디 가는 건 아닌데 이니에지랑 공명해 버리면 이게 다르게 작동해요 이 욕망이 원이 돼 버려요 양심 잘해야지 한 원으로 바뀌어 버리고 이거는 양심의 만족을 추구하게 되고 양심의 만족에 좌절이 되면 그때 오는 분심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있어야 또 공부가 되죠 분심이 있어야 되죠 원을 세워야 공부가 잘 되죠 또 양심이 맞으면 애고까지 같이 기뻐야 좋은 거죠 애고는 안 기쁘면 어떡해요? 참나만 기쁘면 애고는 영원히 기쁠 일이 없어요 애고까지 기뻐요 실제로는 공명하면 공명하면요 참나가 확장된 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참나의 힘이 발출했을 때 근데 발출했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발출해 가지고 애고 자체가 원하는 이 욕심을 참나에서 발출된 이 양심이 51% 이상 제압했을 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그림 그린 거예요 자 이니에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욕심, 이쪽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확 작동할 때 양심이, 이니에지 양심이 어디서 나와요? 이니에지에서 바로 발출되는 거예요 이니에지에서 바로 발출된 거 이니에지에서 한 번 굴러서 발출된 거 왜? 여기는 희노애락의 속성으로 굴러가니까 느낌 오세요? 희노애락 여기는요 이게 이니에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 우리 조상님들이 이거 사단이라고 하고 이건 칠정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냐 태계 선생님 사단은 진리에서 바로 나왔고 칠정은 에너지적 작용에서 나왔다 이 에너지적 작용이 이 진리를요 한 번 왜곡시킨 게 희노애락입니다 이 진리가 에너지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애고성 속에서 발현될 때 희노애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발동했다 하는 게 이거예요 진리를 에너지가 한 번 굴린 게 발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터져 나와요 이쪽에서는요 이니에지가 사단 칠정입니다 진리에서 바로 터져 나왔다 이게 사단이에요 왜곡된 거 없이 영원한 시공을 초월한 참나의 세계에서 그대로 원리가 터져 나온 거고 시공을 초월한 참나의 원리가 인간의 애고성에 맞게 제약돼서 표현되는 게 희노애락이란 말이에요 동물들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차원으로만 살아가면 금수랑 다를 바가 없다 예전 선비들이 이니에지를 해야 사람이다 이런 말이 다 이 원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놈이 있어요 생태계에 희노애락으로 돌아가는데 겉은 이니에지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향원입니다 위선자 겉은 자기가 꼭 이니에지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속이고 다니는 사람 속은 신나게 탐욕의 희노애락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겉만 이렇게 사는 것처럼 꾸미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자들아 겉은 막 분칠돼 있고 하지만 속은 아주 썩어서 문드러졌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맹자가 뭔 말도 하냐면 맹자가 이니에지를 가장한 지가 오래돼서 지 얼굴인 줄 알고 있는 놈들이 있다 가면 쓴 지 하도 오래돼서 가면하고 붙은 거예요 내가 조커인지 이게 뭔지 얼굴에 이렇게 분칠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자기 얼굴인 줄 아는 이니에지 여기도 이니에지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사람들 스스로도 속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옳은 줄 알아요 나 정도 하면 중생 중엔 최고지 그래서 스스로도 오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냉정히 보면 자 양심과 욕심이 참나잘에 터져 나왔을 때 이쪽이 51% 이상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욕심이 확 희노애락이 치고 나오는데 희노애락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희노애락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양심은 자체로는 선이에요 이게 달라요 지금 양심은 그 자체로 아무리 미세해도 선이에요 근데 이 욕심은 악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맞는데 우리 마음 전체로 놓고 보면요 양심이 이렇게 미약한데 욕심이 이만큼 큽니다 그럼 좀 이 상태는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이 51% 이상 되면 악이라고 하고 양심이 51% 이상 되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양심은 원래부터 선이지만 욕심을 제압을 못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이 아니잖아요 이 그림 하나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양심은 원래 선입니다 욕심은 악은 아닌데 이놈이 선을 51% 선을 넘으면 양심의 선을 넘어가면 이제 악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넘어왔을 때 이때는 악입니다 이렇게 욕심과 양심은 입장이 다르지만 비슷한 건 뭐냐 결국 우리 마음 전체를 놓고 보면 양심이 51% 넘겨야 선이고 욕심이 51% 넘기면 악이더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선이고 이 부분은 확실히 악이더라 마음 전체에서 봤을 때 이해 되시죠 이거 하나 이해하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욕심이 처음 통할 때는요 악이 아니니까 여러분 쉽게 끌려가요 왜냐 너무 달콤한 얘기들이니까 다 아 나 지금 뭐 먹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뭐 하면 너무 기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욕망에 힐악 쪽으로 가려고 우리가 고생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분노나 슬픔도 참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힐악이 크면 이거 다 계산해서 따지는 게 이게 이제 홀이 피해의 마음이고 욕심노트를 쓰는 거예요 어떤 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거냐 나한테 더 큰 쾌락을 줄 거냐 이거 따져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몸 하나도 가만히 안 두고 계속 움직이시는 게 조금 더 쾌락 있는 쪽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말해야 더 행복할 것 같은 말을 하고 가만히 있어야 행복하면 가만히 있고 이 애고의 행복 애고의 만족 애고의 쾌락 차원에서는 이렇게 굴러가는데 그런데 그게 그걸 악이라고 안 한다고요 그런데 양심이 딱 막는 선이 있어요 선 양심 그런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일 하나 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자 여러분 욕심으로 했어요 욕심으로 솔직히 욕심나서 했어요 남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겉은 뭐라도 둘러대야 되니까 아 이게 모두한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라고 했을 때 남들은 여러분을 보고 아 이게 미담의 주인공이네 영웅이네 해도 속은 알죠 솔직이나 욕심이 컸나요 양심이 컸나요 솔직히 솔직히 남 생각 더 했다 그럼 당당하실 거고 그런 칭찬을 들을 때 좀 약간 부끄럽긴 해도 아 내가 양심대로 따르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실 건데 가짜들은 어떨까요 솔직히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욕심으로 했다는 거 근데 그걸 즐겨요 그러면 이제 위선자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즐겁다 그러면 위선자예요 포장한 게 돼요 솔직하게 들여다보시는 게 그러니까 왜 포장한 위선자들이 천국 가기 더 어렵냐면요 이렇게 계속 사기를 쳐버리니까 자기 영혼에다가 자기도 진실을 알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우리가 공부의 첫걸음이 뭐예요 솔직해지면서 내 안에서 양심이 승했는지 양심이 더 컸는지 욕심이 더 컸는지 매번 냉철하게 관찰해 보는 게 모든 공부 시작입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뭐예요 참나 자리에 접속하는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에 접속하는 참나에 접속한 뒤에 뒤에 관찰해 보면 자기 마음 중에 참나가 응원하는 참나의 속성에 따르는 마음이 큰지 인위해지를 안 맞다고 하기 전에 인위해지랑 상관없이 내 욕심 채우자고 나온 이 마음이 더 컸는지 그리고 이제 욕심한테 인위해지에 맞지 않다고까지 얘기했는데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 밀고 나가고 있는지 이것만 분석하시면 양심 분석은 이게 다예요 계속 이걸 분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양심이 더 크면 자명할 거고 양심이 큰데 보세요 양심이 더 크긴 한데 이 정도 왔는데 여기 보면 상대방의 욕심도 이만큼 있거든요 이게 더 크긴 하지만 그럼 이만큼 자찜이죠 자명하긴 한데 찜찜할 거고 이 정도 양심이 양심에 당당하면 자명할 거고 이 정도면 이기긴 했는데 자찜 찜찜할 거고 만약에 욕심이 나를 이겼다면요 그럼 양심이 양심도 있긴 있죠 근데 욕심이 더 승해요 그럼 찜찜한 중에 자명함도 있는 거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요 완전 찜찜이죠 자명이 있더라도 너무 미세하니까 찜찜 쪽에 가깝겠죠 그래서 자명하냐 자찜이냐 찜자냐 찜찜이냐가 지금 여러 마음 안에서 이 세력의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난 알잖아요 진짜 가족한테 뭐 하나 줄 때도 이거 필요해 보여서 진짜 너가 행복해지고 너가 이걸 꼭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샀어 이렇게 해서 줄 때 얼마나 자명해요 스스로도 행복하고 근데 들어가 봤더니 이거 왜 준 거예요 잘못 샀어요 택배를 했는데 이걸 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왔어요 버리기도 애매하고 이따 너 나가잖아 근데 이때도요 마음이 이왕이면 이거 어디 잘못 왔는데 누가 필요한 사람한테 가면 좋겠다면 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주면 되는데 만약에 너를 위해서 했어 그러면 찜찜함이 있겠죠 자명하면서도 또 찜찜함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사기치면 생색까지 내면 찜찜이 크죠 찜자가 되겠죠 근데 나중에 이거를 가족한테 비싼 값을 팔아먹기까지 하면 찜찜 만땅이겠죠 그러니까 이 행위 하나에도 겉을 봐서는 비슷해 보여요 속을 들어가면 자기는 알아요 근데 나중에 보살이 되시면 공부가 익어지면 남의 것도 보입니다 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다 보인다는 거 아니지만 자기 역량껏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양심 회복되면 위선자들이 행세하기 힘든 이유가 사기치는 게 다 보여요 다음에 그 사람 못 봅니다 더 내가 이 사람 너무 밑바닥을 본 거예요 밑천을 몇 번 봐버리면 다음에 그 사람하고 이제 상정하기 싫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 사회에서 위선적인 정치인들이 사라져 가야 돼요 원래 근데 국민들이 이런 안목이 없으면요 이번에는 하고 또 속아요 또 속고 또 속고 나를 위해 샀대 막 이렇게 자랑하고 기뻐서 밖에 나가서 이런 속는 사태가 일어나면 이게 사기에 당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좀 더 별게 아닌 일도 있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가면 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작은 데서 시작한다 선비들이 나란히 다스리는 것도 별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내가 내 안에서 사단 출정해서 사단이 늘 주인이 될 수 없다면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일 거다 내가 뭔 일을 해도 정치를 하건 뭘 하건 다 내 욕심으로 할 거다 그럼 아무리 멋진 정책을 주장해도 뭐예요? 사기인 거죠 멋진 정책 뒤에 뭐가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내가 한 몫 땡기겠다는 게 있는 거죠 겉으로는 뭐 국토개발이니 뭐 엄청난 고창한 명분을 대겠죠 근데 속으로는요 이걸로 나 땡기겠다 국민들은 여러분 그 정책을 나누면 잘 모르겠대 일반 국민이 정책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는 중에도 여러분 양심이 좀 각성되면요 그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하는 말 같진 않다 이거 알아볼 정도만 되면 사기 안 당하기 시작합니다 다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적인 사람이 리더라면 좋다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게 양심적인 리더가 뭘 다 알진 않아도 그 관료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걸 읽어내요 저거 좀 수상하다 저거 이상하다 이거 다 알아냅니다 조선시대 예전에 우화가 있잖아요 실제인지 모릅니다만 예전 우화에 글을 모르는 양반이 높은 벼슬이 됐어요 그러기 쉽지 않죠 그래서 우화인데 그런 양반이 재주가 많으니까 됐겠죠 그런데 이게 영성이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한테 다른 업무는 웬만큼 처리했는데 그것도 실은 일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성이 워낙 좋으니까 능수능나라에 일처리를 잘하니까 뭘 맡겼냐면 과거 시험 내서 거기 합격하는 최고 담당자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은 글 재주는 떨어지니까 그거 부정부패 일어나는 거 잡아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등 답안지인지 2등 답안지인지 모르는데 밑에 있는 시험관들이 속여버리면 워낙 그때는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그런데 딱 갔는데 눈치가 있잖아요 딱 보니까 시험 낸 사람들이 몇몇 관료들이 이 사람이 1등입니다 하고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장원감입니다 하는데 서로 다 달라요 수상하잖아요 자기 돈 먹었거나 인척인 거죠 그래서 딱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내가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글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이번 답안지 중에 좋은 글 있으면 좀 좋겠는데 서로 합쳐요 이게 최고입니다 갑자기 셋이 합심해 가지고 이제 세네시 요 답안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엔 요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장원 이거 딱 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글을 몰라도 1등 글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마음 읽어내 가지고 역으로 공격한 거죠 이거 재미난 이야기 저 어렸을 때 동화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막 무슨 그 유명한 오성과 한음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소개된 동화책을 봤는데 근데 그냥 저는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 같아요 지혜가 중요하다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 살아있는 지혜가 중요하다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어디 가서도 사기 안 당할 수 있다 내가 그 분야를 몰라도 말을 들어보면 조리가 있고 말하는데 진짜 남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자기 속이 있는지 이거 의심하면서 들어보시면 왜냐 상대방 마음 안에도 양심 욕심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상대방도 양심도 있을 거고 욕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중에도 양심 욕심이 싸우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보이셔야 돼요 그러다 마지막에 양심이 승하는지 아니면 욕심이 결국 커가지고 나한테 좀 불리한 제안 자기만 유리한 제안을 해오는지 이거 잘 따져보는 게 돕니다 그래서 이니지 양심만 닦으면 사람 완전히 호구돼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안 닦은 사람이 호구되는 거예요 양심 잘 닦은 사람이 어디 가서도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분쟁도 해결하고 이런 소시오패스들의 장난질도 다 분쇄시킬 수 있어요 왜? 아는 사람이 막지 모르는 사람은 못 막아요 욕심, 양심 두루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디 가서 욕심꾼한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림, 중요한 그림들이지 않나요? 항상 욕심과 양심 이게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 욕심 자체는 악은 아니다 욕심이 양심의 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 마음 전체가 악으로 변한다 그런데 이 그림만 그려드리면 제가 찜찜해서 이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선과 악 그래서 아까처럼 해가지고 보세요 양심은 애초에 선이니까 양심은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플러스 1이 되겠죠 아까 욕심과 양심이 싸우는 중에도 여기다 아예 이렇게 그릴까요? 자, 이쪽은 양심 이쪽은 욕심 자, 이 자체는 악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마음 중에 양심은 원래 그냥 순선이었습니다 전체가 욕심은 악은 아닌데 어느 선을 넘으면 악이 됐습니다 양심도 사실은 확실히 욕심을 찌그러뜨리고 제압했을 때 제대로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좋은 게 양심은 작은 쌍만 돼도 무조건 선 쪽에 카운트가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욕심은 이제 악이 됐을 때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카운트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이 이기면 선이 이긴 공적이 또 플러스 1이 돼요 선이 이겼더라도 욕심 중에 선을 넘은 욕심들이 여전히 있었다면 또 그 부분만큼 마이너스를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계산되고 있다고 생각해보시면 정확하게 잴 수 있겠죠 우린 못 잊죠 사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재가다 보면요 마음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과가 보입니다 선악이 어떻게 인과가 집행되는지를 이렇게 연구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욕심 양심 가운데서 싸우는 걸 보다가 선이 승리하면 선 쪽에 점수가 올라간다 악이 승리하면 악 쪽에 점수가 올라간다 그런데 양심은 작은 마음만 먹어도 선이니까 양심은 비록 욕심하고 싸워서 또 밀렸더라도 양심 먹어놓은 것만큼 또 미세하지만 선의 카운트가 될 거다 아시겠죠 이렇게 마음 먹고 늘 틈날 때마다 무조건 몰라 참나 접속 그 다음에 참나에서 올라오는 인위해지 마음 계속 음미하게 평소에 할 일 없으면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의를 구현할 일도 없고 겸손떨 일도 없고 아 겸손떨 일은 이런 것도 겸손만이 아니라 수영도 되니까 평소에 수영할 일 많죠 지금 배고프시면 배고프심을 또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영 좀 더 배고픔을 견뎌보자 수영하자 받아들이고 수영하고 자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영하고 그런데 그 전에 뭐예요? 판단 지적인 판단 반야 자명한 생각들 자명한 판단들 혼자 하고 계시는 게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선정과 지혜는요 언제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선정과 지혜 그리고 지혜를 닦았으면 그 지혜가 진실이 맞으면 수영 이건 언제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정하고 뭐 몇 가지만 추려볼게요 선정에 들어서 혼자 분석 잘하고 분석해서 좋은 답 났을 때 수영하고 그렇죠? 남한테 뭐 베풀고 남한테 직접적으로 뭘 하지 않더라도 꼭 그 좋은 생각 안에는 또 사랑도 들어있고 정의도 들어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정진 아닌가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총체적으로 작동해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뭐만 하고 있으면 선정과 지혜만 잘 품고 계셔도 나머지 바라밀들도 사실은 같이 작동한다 그러다가 이제 힘이 나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육바라밀이 더 현실화 되겠죠 혼자 있을 때도 육바라밀이 우리 할만하다 못 할 거 없다 뭐 하면요 제 강의 들으시고 명상에 들고 혼자 좋은 생각 해 보시거나 뭐 강의 꼭 바로 안 들으시더라도 명상하다 또 좋은 생각 난 거 있으면 잘 정리해 보시거나 또 그걸 강의랑 경전이랑 맞춰보고 요런 작업 꾸준히 해 주시는 게 그냥 이게 선업 계속 쌓는 방법입니다 그 얘기까지만 해 드리고 끝낼게요 낮에도 이거 해 드려서 밤에도 제가 그 일요일날도 제가 해 드렸던 얘기 같은데요 자 보세요 공부는 이것만 딱 유념하십시오 선정 플러스 직관 명상에 드시면 뭐 선정에서 직관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선정과 직관이 항상 함께 가니까 선정에 들면 여러분 직관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선정은 참나와의 합일입니다 선정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애고로 살다가 참나와 합일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참나가 되신 거예요 원래 참나였지만 이제 의식적으로 다시 참나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직관이 뭘까요 참나 안에 있는 이 참나의 진리를 참나의 정보예요 어떻게 여러분한테 참나의 정보가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미 참나가 됐는데 자 애고가 되면 여러분은 희노애락을 본능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죠 참나가 되면 본능적으로 자명해지고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본능적으로 정의롭고 본능적으로 겸손해지고 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영화 보면 다중인격 되면 다른 인격이 되면 성질 확 바뀌어 버리지 않나요 그건 애고 차원이고 여전히 참나랑 접속하면 여러분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참나의 성질로 육바람일 성질 이니에이지의 성질로 바뀝니다 이 느낌 갖고 보세요 그러면 선정해 드시면 직관이 왜 오냐 직관이란 거는 말하기 전에 느낌인데 제가 늘 얘기하는 자명찜찜이 느낌이죠 직관에서 오는 겁니다 직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명찜찜 느낌이 직관을 통해서 우리 애고한테 알려질 때 자명찜찜이란 느낌으로 알려져요 그 자명찜찜 느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직관했다는 거예요 뭘 아니까 자명하다고 하죠 뭘 아니까 찜찜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정해 들었는데 저는 이 직관이란 게 처음에 어려우실 수 있어요 난 선정해 들어서 참나랑 합의를 돼 가지고 평안하고 황홀하긴 했는데 무슨 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정해 들고 나면 선정해 들고 나면 자명찜찜의 느낌이 강해져서 자명찜찜의 느낌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분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 선정해 들고 나면 딱 이건 아닌 것 같게 되고 또 남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해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분석이 쉬워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선정해 들면 이건 자명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건 찜찜의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쪽으로 분석이 잘 돼요 그러면 속에 뭘 느꼈으니까 자명하다고 하죠 뭘 알았으니까 자명하다고 하고 알았으니까 이건 아니라고 하죠 우리 속에서 그게 직관이에요 그래서 직관의 느낌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자찜의 느낌이 애고한테 여기 지금 분석은 애고가 하는 거죠 애고한테 오는 겁니다 자명찜찜의 그 느낌은요 애고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온 신호냐 직관에서 온 신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찜의 느낌 자체가 직관이다 그러려면 이게 두 영역에 걸쳐져 있으니까 그 자명찜찜의 느낌의 뿌리가 뿌리의 느낌이 직관이겠죠 그리고 애고가 구체적으로 느끼는 구체화된 느낌은 애고한테 와서 이렇게 신호로 받아진 거죠 애고가 그 신호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자명찜찜의 느낌의 신호에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참나랑 만났을 때 나한테 왔던 거예요 어떤 느낌이 그게 이제 딱 애고한테는 어떤 느낌으로 확장돼요 자명함 찜찜함 이렇게 확장되는 거 증폭되는 거 근데 증폭되기 전에도 느낌은 있겠죠 그 순수한 느낌이 직관이에요 그래서 선정해서 직관이 오면 그 직관이 당연히 오고요 그 놈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애고라는 건 이제 생각을 써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생각으로 분석을 정확히 했을 때 이 놈이 이제 실천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건 선정의 영역입니다 선정 선정에 드시면 직관은 무조건 따라와요 왜? 참나랑 하나가 됐으면 참나의 지혜를 여러분도 맛보게 돼 있어요 그게 직관으로 느낌으로 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와요 그 느낌이 증폭되면서 뭐로 와요? 자명찜찜으로 강해지면서 생각으로 분석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분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명찜찜은 직관입니다 그럴 때 참나의 직관과 애고의 직관이 같이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애고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명하다고 자명찜찜 자체는 자명찜찜 이 느끼는 직관은 맞는데요 참나의 직관이 있고 선정에 들었을 때 느끼는 애고가 그걸 받아가지고 증폭시킨 애고의 직관의 부분이 있는 거죠 애고도 직관해요 그렇죠 살다가 느끼죠 아 쟨는 아니야 뭐 이 사람이야 뭐 이런 직관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딱 선명해지는 그럼 애고 차원에서 증폭된 직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반야바라밀은 직관과 분석을 이루어졌거든요 자 이제 계율은 이것도 또 이렇게 돼요 분석과 실천입니다 여러분 계율 실천할 때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으로 실천 실천적 보편 법칙을 끝없이 염두에 두면서 올바르게 실천하는 거고요 지금 이럴 때는 이론적인 보편 법칙을 더 연구하겠죠 이것만 연구한다는 건 아닌데 이쪽을 더 주로 이쪽을 더 주로 실천할 때는 아 어떻게 실천하는 게 옳겠다는 걸 더 연구할 거고 같은 분석이지만 혼자 선정에 들어서 진리를 분석할 때는 아 이런 게 진리구나 육바라밀이구나 아공이구나 뭘 분석하겠어요 아공 법공 구공 이게 아공이구나 참나는 이렇고 애고는 이렇구나 이게 법공이구나 만법이 참나의 작용이구나 이게 구공이구나 내 안에 육바라밀의 진리 기준들이 다 들어 있구나 이런 분석을 한다면 주로 실천할 때 분석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집착하지 말아야지 여기 우리 학당에서 지금 제가 정리한 이걸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선정에서 올바른 직관 얻는 거는 견성요결에서 아공 직관하는 법 법공 직관하는 법 구공 직관하는 법이 있습니다 선정 속에서 이런 식으로 선정에 들어서 직관하세요 그거를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그 직관에 바탕을 두고 자명찜찜 느낌 안에서 자명환 쪽으로 생각을 전개하면 아공은 이렇게 되고 법공은 이렇게 되고 구공은 이렇게 됩니다 하는 이론적 지침이 여기에 부합합니다 이론적 보편 법칙을 탐구하는 분석 자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는 실천의 지침이 뭐죠 14조 실천 지침대로 여러분이 아공, 법공, 구공을 실천적으로 보편 법칙에 맞게 소화해 내시면 돼요 이해되죠 이 실천에서는요 사실은 육바람일이 총동원돼요 선정 반야가 있지만 총동원된다는 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실천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천에는 직관과 분석이 지혜니까 아는 거니까 아는 거 빼고는 다 실천에 들어간다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아는 것도 실천이고 선정도 실천이니까 보통 실천 쪽에는 반야바람일을 뺀 나머지 바라밀들이 실천 쪽 반야바람일은 아는 거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은 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말하지만 실제로 실천이 작동할 때는 반야바람일까지 다 섞여서 작동하죠 그러니까 육바람일이 총동원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실천은 보세요 보시, 계율,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보세요 지금 이 선정에 드실 때는요 선정에 드실 때는 참나에 몰입하시는 겁니다 참나에 51% 이상 몰입이 되시면 되죠 더 깊은 선정에 안 드시더라도 참나가 애고보다 51% 더 또렷해지면 내 안에서 이 선정이면 충분합니다 일단 그 선정에 드시는 게 참나에 몰입하는 게 선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관과 분석을 통해서 바른 판단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명한 판단이 서면 자명한 판단에 몰입해 주는 게 이 실천 쪽에서의 선정이에요 자, 참나에만 몰입하면 됐어요 처음에 선정은 그런데 지금 실천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나에도 몰입해야 되고 그런데 이때는 51% 이상 못 하겠죠 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니까 참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참나 몰입 여기서는 이제 실천 중에는 참나에 몰입만 이루어져도 됩니다 접속만 이어지면 돼요 51%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몰입할 게 많아요 지금 자명한 판단에도 몰입해 줘야 돼요 실천을 하려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자, 보세요 선정해 두세요 그러면 참나 51%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내면에 참나가 에고보다 51% 이상 힘이 있나요? 그래야 참나에 좋은 속성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러분의 에고에까지 침투하지 않겠어요? 그 선정이 제일 이상적인 선정이긴 하는데 참나 51% 이상이 선정해 들 때는 무조건 참나 51% 이상을 노리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직관이 오는 거예요 왜 참나의 속성이 내 속성이 됐으니까 에고보다 더 힘을 갖게 됐으니까 하지만 이걸 가지고 분석하다 보면 참나만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분석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에 몰입을 해야 돼요 자명한 판단을 하는데 몰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참나 51%만 딱 보고 계셔 보세요 한번 여러분 역량을 총동원해서 참나 51% 한번 딱 느껴보세요 마음이 평온해지나요? 희노애락이 진정되면 참나가 이긴 겁니다 지금 탐진치의 희노애락이 진정되고 근심 걱정이 진정되고 분노가 진정되고 욕망이 진정되고 참나 안에서 평안 안에서 안주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참나가 더 승한 거예요 기운이 자 이런 식 평안도 있지만요 이런 식 희열도 있지만 자 다른 판단에 몰입해 보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 선정만 즐기지 마시고 자명한 분석도 여러분 선정 속에서 즐기세요 깨워서 어떻게 하느냐 참나 51%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때는요 자 참나랑 접속은 유지하되 접속은 유지하되 해보세요 이거 한번 이건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라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이다 이론적인 지침이건 실존적 지침이건 이 지혜를 깨워서 몰입해서 선포해 보세요 그 판단에 몰입해 보세요 육바람일이 선악의 기준이다 이걸 힘있게 속으로 딱 깨워서 선언해 보세요 선언에 몰입하세요 선언에 판단에 어떠세요? 마음이 진정되지 않으세요? 진리가 들어서면 진리 아닌 것들이 확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정도 같이 와요 이거 좀 맛이 다르죠?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여러분 내면을 선정에 들게 하는 거예요 평안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이 짓도 자꾸 해야 돼요 이 짓이 엄청 중요해요 현실 속에서 참나만 보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수많은 여러분 삶의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진리를 선포하면서 물리쳐야 돼요 일체는 참나 작용이야 참나한테 맡기겠어 이런 말들을 공식에 맞게 계속 하는 거예요 자명한 말만 자명한 말만 하면 삼삼은 구만해도 깨어나잖아요 자명한 말만 해도 깨어나요 여러분이 선정의 힘도 강해져요 그런데 이거는 좀 맛이 달라요 반야의 힘에 몰입을 해가지고 반야의 힘으로 선정을 끌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명한 진리 속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실화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걸 현실화 시키는 겁니다 현실화 시킬 때 보시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배려하고 남하고 나누는데 나눔에 몰입하셔야 돼요 이때는 선정이 할 일이 많아요 이 일에 또 몰입하셔야 돼요 남하고 나누기로 했으면 나누는데 몰입해야 돼요 진심으로 나누려고 진심으로 배려하려고 또 계율을 지키고 그랬으면 절제를 하고 그렇죠 지게 계율을 지키는데 몰입하셔야 돼요 여기 행위에 몰입을 안 하시면 안 돼요 꼭 몸으로 한 게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먹는 게 행위잖아요 진짜 나 이거 유혹 이겨낼 거야 하는데 몰입하셔야 돼요 딱 깨워서 깨워서 참나랑 접속해서 정신 차리고 꼭 참나 51%는 아니더라도 접속해서 정신 차리고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낸 힘이 약해지면 참나 51%로 간간히 참나의 힘을 올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더 뚝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상태에만 만족하지 말고 절제하는 데 몰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참나 51% 이상의 선정은 활용하시되 목표는 뭐예요? 절제를 하는 게 목표다는 거 분명히 하시고 인욕은요 진실을 수용하고 겸손한데 일을 겸손하게 처리하는데 마음을 겸손하게 먹는데 몰입하셔서 그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진도요 나태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용맹정진하고 성실하게 밀고 나가려는 그 마음에 몰입을 해 주셔야 돼요 힘을 실어 주셔야 돼요 나누려는 마음에 염체의 힘을 키워주고요 절제하려는 염체의 힘을 키워주고 진실을 수용하려는 염체의 힘을 키워주고 그 마음의 생각의 힘을 키워주고 정진하려는 마음의 염체의 힘을 키워주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 염체 진리를 자명하게 판단한 염체의 힘을 키워주지 않으면 육바람일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강력한 염체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역경이 왔을 때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서 참나 51% 이상 최소 거기서 진리를 직관한 만큼 느낌이 있건 없건 간에 분명히 마음이 달라졌을 때 자명찜찜의 느낌에 따라 직관에 따라 분석을 해 보면 분명히 미세한 직관은 몰라도 거친 직관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좋은 판단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판단이 쌓여가다 보면 에고는 무상 공부하다 참나는 상나가정하다 만법은 참나작용이다 일체는 참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모두 참나한테 맡겨야 된다 그래서 그 맡길 때 참나 뜻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참나 뜻은 육바람일이다 이거를 분석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힘있게 실천해 봐요 실천 지침대로 자, 처음 막 선정에 들어선 직관도 잘 모르고 지금 이 분석도 서툴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선정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분석은 자, 분석에서 실천했으면 실천을 다시 분석하거든요 이 분석한 거 다시 선정에 들어서 직관해 봅니다 이때는 달라요 이때는 자명찜찜의 느낌이 더 강해져 있습니다 딱 이제 명상이 들면요 이제 이미 좋은 생각들을 하고 실험도 해보고 명상이 들었죠 자명한 생각들은 더 힘을 얻습니다 진짜 참나는 만법의 작용이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해져 있어요 자명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좀 찜찜했던 생각들은 찜찜하고 확 날아가 버립니다 불순물들은 이 짓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어느 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딱 실천도 해보고 분석으로 자신의 요즘 공부한 걸 다 정리한 다음에 에고는 어때, 참나는 어때, 마음법은 어때 그리고 육바람이는 어때 하고 딱 분석하고 선정에 들었을 때 선정 속에서 워낙 자명하게 진리를 다 파악해 놔 가지고 선정 속에서 자명하게 직관이 이루어져요 내가 진리를 얻었다 하는 직관이 옵니다 그 자명한 느낌이 딱 커지면 밖으로 선포가 됩니다 견성했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성품을 확실히 봤다는 거 알아요 우주의 근본 원리를 확실히 봤다 내 본성을 봤다 그러면 일지보사리 먼저 아공 하나를 이 과정 속에서 아공의 진리 하나 확실히 봤다 그러면 아라안입니다 아라안도 별거 없어요 선정 속에서 열반을 만나고 직관하고 열반과 현상계에 대해서 분석하다가 팔정도 실천하고 그렇죠? 이빠사나 통해서 팔정도 실천하고 이 짓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열반 속에 자기가 들어 앉았고 현상계 실체 다 꿰뚫어본 거예요 무상고무와 열반은 상나가정 다 알고 딱 나면 이때 나는 아라안이 됐다라고 선언이 딱 나옵니다 이걸 다시 반조해 봤을 때 나는 확실히 해탈했다는 거 알아요 법공도인은 이 과정에서 화두를 잡건 뭘 하건 법공도인은 이 과정 속에서 화두선을 했다고 치죠 화두선 하다가 직관하고 거기서 좋은 자명한 생각이 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자명한 생각 이 화두를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법이 나랑 둘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좋은 생각이 어느 날 딱 떨어질 때 선정이 들었을 때 딱 압니다 그때 화두를 딱 잡았을 때 선명히 통합니다 평소에 정리해둔 생각과 체험이 딱 떨어지면서 자명! 그때 나와 가지고 분석을 해 봐요 다른 화두들 갖다 대보면 다 터집니다 내가 알았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법공도인, 일지보살 견성도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육바람일까지 이렇게 하나씩 분석해서 실천하다가 이게 육바람일지보살이 되려면 이게 한 덩어리로 딱 균형 잡힐 때 진리다 이걸 알아야 일지예요 하나하나는 일지보살도 다 알아요 하나하나가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딱 절묘하게 돌아갈 때 선이고 이게 우주의 진리다 육바람일이 원만하게 내 안에 갇혀져 있고 육바람일에 원만하게 부합할 때 자명한 거고 선이고 육바람일의 균형이 안 맞으면 일부만 맞더라도 그거는 악이 되고 찜찜한 거다 이게 선명히 여러분 마음 안에서 구빈이 되고 분석이 되고 삶 속에 구현되면 나는 이제 다시 예전 경지로 못 가겠다 할 때가 와요 그러면 점프한 겁니다 일지보살 되신 거 우주에서 아주 어려운 수건 사업 하나가 해결됩니다 한 중생이 일지까지 왔으면 이 중생은 부처될 일밖에 없어요 톨게트 통과했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얼마든지 또 망가졌다가 타락했다가 막 합니다 다 공부 과정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성굴할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제대로 불퇴전은 일지부터입니다 근데 아까 그 벚꽁만 도입만 일주보살만 돼도 불퇴전으로 쳐줍니다 이제 마음법이 참나작용인 줄 알고 가다 보면 언젠간 육바람이 날게 돼 있으니까 거기부터 쳐줘요 거기부터는 톨게이트 도착 못할 리가 없다 그 톨게이트 앞에 선 그어진 데까지는 왔으니 아주 그 등신 아니고 어떻게 저기 톨게이트 통과 못하랴 이렇게 해서 일주까지 일주부터도 쳐줍니다만 일주건 일지건 여러분 이 공부 하시다가 다 얻는 경지니까 지금 뭐 기독교고 뭐건 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합일 성령의 지혜를 내 지혜로 만들고 내 지혜 속에서 삶에서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성화가 돼가지고 후련하게 하나님 진리에 통하게 된다는 처음에 이렇게 성령 안에 이렇게 하다가 성령 안에 안주하면 칭이고 그러다 하나님 진리대로 살게 되면 성화고 더 나아가다가 이제 에너지까지 얻으면 그 양반이 영생했네 하는 영화 얻었네 하는 소리 나오는 거고 인간 영혼이요 개발돼 가는데 무슨 다른 법이 있지 않아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계속되면 인간의 희노애락이 결국 탐진치인데 탐진치 잡는 거는 선정, 지혜, 실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탐진치 잡습니다 탐진치는 삼독이죠 근데 독소가 있다고 해서 악인가요? 삼독이 악은 아니에요? 아니 천지만물 다 독소 있어요 식물도 다 독소 다 자기 살라고 독을 뿜어내는 존재들입니다 그거 잘 법제해 가지고 먹으면 다 약이 됩니다 그래서 삼독 자체로는 독성이 있어서 기독교에서도 죄성이 있다 인간의 본성은 이러지만 그 죄성이 있다는 거지 그걸로 악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카톨릭에서 일곱 가지 죄악 중에 으뜸이라고 칠죄종이 있죠 으뜸종자 써서 거기 막 있잖아요 탐식 이런 거 해가지고 칠죄종 재밌는 거는 수도사들도 칠죄종 자체는 악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옥가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칠죄종이라고 하는 거지 삼독도 모든 우리의 나쁜 죄악들을 근원을 파헤쳐 보니 탐진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탐진치가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삼독이라고 하지만 그 자체로 악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죄악으로 잘 이끈다는 거지 근데 그 탐진치를 육바라밀로 지금 개정해로 법제에서 써 버리면 그거 다 보살도 재료가 됩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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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